따스한 오후, 아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하, 스티커 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꼼, 티티산에 불이 났대. 빨리 가야 해. 내가 먼저 가야 해. 급하다고. 내가 도와줄게. 꼬미꼼, 꼬미꼼, 꼬미꼬미꼼꼼. 티티산으로 향하는 아꼼과 소방차는 마음이 급해요. 너도 티티산에 가는 길이니? 빨리 가자. 늦지 않게. 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보급차가 힘을 내려면 쌩쌩 스티커가 필요해요. 아꼼과 함께 찾아봐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스티커 전과에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스티커 팡팡. 모양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친구들도 아꼼과 함께 찾아봐요. 자, 이건. 스티커를 뺐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모양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티커를 뺐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우와, 똑같다. 스티커 팡팡. 저쪽 길이 빠를 것 같아. 빨리 가자, 빨리. 늦지 않게. 어쩌지. 이쪽 길이 아니었네. 이럴 때 경찰차가 와서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 경찰차? 내가 도와줄게. 스티커 팡팡! 그림을 잘 보고 같은 모양의 스티커를 찾으면 돼요. 같은 모양을 찾아서 붙여봐. 이건가? 스티커를 찾겠다.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 팡팡! 난 불을 끄는 소방차야. 친구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스티커 팡팡! 난 아픈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구급차야. 스티커 팡팡! 아, 꼼! 잘할 수 있을 거야. 스티커를 내다. 스티커를 붙여다. 스티커 팡팡! 스티커 팡팡! 우와, 맞았다! 내가 바로 경찰차야. 막힌 길도 정리하고, 나쁜 사람도 내가 잡지. 스티커 팡팡! 스티커 팡팡! 스티커 팡팡! 나만 믿고 따라와! 어디로 가야하지? 이쪽으로 가면 돼 어? 새들이 도로 위에 있어요 불을 끄러 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씽씽 달려보자고 빨리 불을 꺼야지 모두들 조심해 소방차야 힘내 사람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다 용감한 소방차 덕분에 다행히 티티산의 불이 모두 꺼졌어요 악곰 도와줘서 고마워 악곰도 최고야 친구들도 최고 꼬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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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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